사람은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되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참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건 참 피곤한 일이죠. 아마 지금 저는 글을 쓰는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더라도 항상 그 사람은 지금 심경이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지금쯤 후회를 할까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자주 생각을 해보죠.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고 또 하긴 할 수도 없지만 아마 지금 정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바짝 바짝 조여온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매시간 시간이 다르게 주변에서 계속 옥죄어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우리가 동물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나 사악한 사람들도 그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철면피 깔고 대인관계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고스란히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드러납니까? 얼굴에 드러납니다. 얼굴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어촌에서 성장했는데 옛날에는 참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10% 20% 그런 고리대에서도 돈을 다 끌어다가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이 한참 하시던 이야기 가운데 그 집에 돈을 빌려줘야 될 것인지 아닌지 그 집하고 거래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는 그 집 안 사람 얼굴을 보면 된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당사자는 뭐 그냥 포카페이스를 하고 그냥 뻥을 칠 수 있지만 그 집에 안살림, 집 안살림을 하는 아내나 와이프는 못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하는 집에서는 그 소위 안사람의 얼굴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사업이 잘 풀리게 되면 얼굴이 좋은 거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얼굴이 굉장히 경직되고 힘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저희들은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뭐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좀 헬석한 그런 모습이에요. 저만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마침 그것을 포착해 가지고 기사화시킨 분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갖고 있던 판단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구나. 살이 쑥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구 속 못 자고 못 먹는다. 누가 이재명 당대표가. 결국 마지막에는 혼자 남거든요. 인생이란 게 처음에 혼자 와가지고 마지막 갈 때도 혼자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많이 먹고 많이 올라가고 하더라도 결국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길이라는 것이. 누구처럼 뭐 낙은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거거든요. 김용이 구속되니까 김용이 안 돼서가 아니고 소위 이 산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본인은 다 알 거 아닙니까? 뭘 했는지 본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대외적으로 나갔어야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지만 혼자 있을 때 다 알 거 아니에요. 얼굴이 쏙 빠진 이재명 민생행복 카드다. 이렇게 이제 조여 오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일 대우를 유지하라 그렇게 이해찬 씨가 뭐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신경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는 뭐 그냥 대우를 이탈하는 사람도 있고 각가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보시죠.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압박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28일 화재 피해를 입은 대구 도매시장을 찾아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최적근인 김용민주연건 부원장 구석과 예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다시 민생행보를 통해 반전을 꾀하는 모양이다. 민생현장에 가더라도 그게 잘 보이겠습니까? 생각이 참 복잡하겠죠. 어떤 건 후회도 좀 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신경일 겁니다. 그래도 대외활동은 해야 되니까 살이 빠진 이재명 당일각에서는 초조함의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결국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거든요. 옆에 척근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본인이 한 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의 심경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을 놓고 당 내에서는 불안감도 읽힌다. 불법 대선 자금 의혹 관련한 수사 압박이 시해지자 이재명 당대표의 대응이 갈팡질팡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지난 10월 24일 당사 압수수색에 눈시울을 붉히는 덕 감정적 대응을 한 일이나 지난 10월 25일 의원총회에서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 싸울 수밖에 없다. 양립이 어려운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하는 일이 대표적인 것이다.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힘든 것은 저쪽이 어느 정도의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이쪽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쪽 폐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쪽이 뭔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죄짓고 못 삽니다.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죄를 짓는 일이 가장 힘들고 다음으로는 빚을 많이 지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사람 얼굴을 그냥 헬숙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 어스와님은 말씀하시네요. 이재명 당대표의 안색이 안 좋아진 것은 저도 느낍니다. 이렇게 느끼고 사람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저는 제법 오래전부터 저분이 얼굴이 상당히 많이 수척해져가고 있구나. 나그네님께서는 좀 조롱조롱 철면표가 얼굴이 왜 수척해집니까? 스테인리스 철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이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가동되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안이 별로 안 보이니까 친 이재명계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건 좀 중요한 이야기죠. 내부적인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까? 검찰이 조만간 소환을 통보해 자신이 곧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현실을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대한 초조함 때문에 메시지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불안한 모습이 자주 표출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투쟁을 외치던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힌 맥락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말도 나옵니다. 사람이 강철이 아니니까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자기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부채를 짊어지고 있거나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큰 죄를 지었거나 그러면 정말 힘든 겁니다. 진짜 아수라장입니다. 그때는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원래 제가 78kg쯤 하다가 지금은 70g을 조금 넘습니다. 얼굴 살이 빠져서 피곤해 보인다고 하시는데 건강을 위해 체중관리를 하다 보니 살이 빠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심리가 다소 불안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가 싫었을 것이라고 민주당의 한 관계자가 이야기했다. 사람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사람이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금 당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인허가관과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일들이 지금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백행동 개발비리 의혹 대법원의 재판글의 의혹 대법원 여러분들 송사와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선 캠프 옆집에 꾸렸던 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돈과 관련된 거죠. 그건 바로 정치자금법하고 바로 연결되니까 본인의 정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만일에 이렇게 큰 돈을 받았으면 그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 대선 안 나왔으면 돈을 챙겼을 건데 최근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는 한 중진 위원은 중앙일보의 통화에서 평정심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라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표와 정치 보복에 대한 반격에 매몰되지 말고 외교 교육 등 다양한 어젠다에 집중하는 게 민심을 얻는 방법이다. 민심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장난이죠. 국민들은 지금 오로지 요구하는 것이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일어난 사실을 가려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무슨 외교 이슈나 교육 이슈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건데 가장 무서운 것 사실입니다 가장 든든한 것 사실입니다 악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이죠 의인들에게도 가장 든든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악한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것이 평생의 군례가 되는 것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전도서 8장 13절에 요즘에 전도서나 자문을 많이 읽네요 세월이 하도 여러분들 흉흉하니까 악인이 잘되지 못하잖아요 선거 부정 여름 저지른 사람들 잘 듣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악인들이잖아요 악인들이 모든 범죄 행각을 다 숨기고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만 하더라도 경상북도의 여름 조작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신의 한 수입니다 경상북도하고 전국의 여름 조작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는지가 전 국민들이 알게 생긴 거 아닙니까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그냥 뭐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거 시민들이 다 압니다 시민들은 정상적인 뭡니까 그 소위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5일 전에 실시됐던 거 대한민국 화약국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모든 것을 밝힐 것으로 보여 그분이 이번에도 미꾸라이처럼 잘 빠져나갈 것을 보십니까 설문조사입니다 7만 2천명 정도가 설문조사여서 94%가 이번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답하잖아요 7만 2천명이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표본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4일 전에 설문조사 시장이 한 거지 유동규가 한 거냐 유동규 수차례 재판에서 정언하다 10월 24일자 유동규 참말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8만 4천명 정도가 여러분들 설문조사여서 했습니다 96%가 유동규가 참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김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진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윗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8만 4천명 조작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론조사자는 마사지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봤지만 이거는 누가 압력 행사한 것도 다 자발조림한 거 아닙니까 죄를 범하고 잘 살 수가 없잖아요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악한 일을 하고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완전히 이 나라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애통해하고 그것을 우려하고 그것을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크게 위안이 되는 것은 전도서 8장 13절 말씀처럼 악인은 절대로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할 수도 없고 그날이 마치 그림자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엊그제 보면 보시다시피 신문검사로 하늘이 모른 점입니까 하늘에 나는 쇄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기세를 가지고 폼을 잡았던 이성윤 씨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법무연수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신성식 씨 KBS에서 KBS 기자하고 여러분들 잘못된 정보를 흘려가지고 한동훈 씨하고 채널A 기자가 공모를 해서 유시민 씨를 신라젠의 주가 조작범을 몰으려고 했다 그런 말 같은 그런 정보를 그거 뭐 다 지금 덜미가 잡혀가지고 인생 종식이 생겼지 않습니까